안녕 이번엔 이제 강한버스 탑승 완료 이거 여기 사나가 거기서 랩 빨리서 왔는데 그래 와 윤슬 봐 대박이구만 카우보이걸 원투 도레몽 같기도 하고 엄마 도레몽 알지? 배가 엄청 크다 하늘에 잠재도 날아다녀 이렇게 부르고 갑니다 너무 덥땅 어 저기서 인사해준다 엄마 여기 봐봐 이제 인사 아이치 비즈니스 분정부 선회전 예정이나 앞으로의 기상상태입니다 비상탈출 방법과 비상탈출 방법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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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ruce 아이치 cut 아이치 아이치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여행하셔서 맥주도 얻어먹고 먹은데요? 이야,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가 이제 행정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야, 아빠가 못해요. 나도. 보세요. 네이네. 보여요? 네이네. 그리고 저 텃밭이 날아간 거는 저 방파제 밑에 딱 떨어져있어. 잘 봐요. 저기. 우와, 떨어져 있네. 저기죠? 네. 사밀장터가 사밀장터지 뭐요? 사진을 다? 저기 좌측에 보면은 바이육에 저 나무 하나 서 있대요. 저게 바로 울릉도 시가로 제일 비싼 나무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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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년 됐는데, 7억 3천만 원짜리 향나무예요. 와. 사연산 촛대 향나무예요. 드셔보세요. 드시고 쓰레기맛에 다 흘려 드시는데. 또 방에도 하나 사려면 돈 들어가잖아. 돈 버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 사놔야지 뭐. 방에도? 네. 차 발풍 하나 타 있어. 위에 똥 싸놓고. 저기 바다 위에 송딱지도 떠 있어요. 잘 보시고. 여기 올라가면은. 네. 예림원인데. 아, 이리로 왔다 있네. 지금 앉아서. 아, 이리로 왔다 있네. 아, 이리로 왔다 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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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너무 예쁘잖아. 여기가 엄청 식물이 많아요. 여기? 와. 능수아. 포터쌤이지 않아? 안녕. 우와 신기해. 여기로 가서. 물 먹나봐. 안녕. 안녕. 신기하다. 벼락마주 소나무. 너무 더워요. 고마워. 가슴 보이시나요? 가슴감. 가슴감. 안녕. 여기 꽃 예쁘게 핀 거 하나 있네. 안녕. 같이 찍을 수가 없네. 폰 떨어뜨릴까봐. 낚시하는 사람과 이렇게 찍어봅니다. 얼굴이 오늘따라 아니 오늘따라 아니고 항상 동그랗긴 했습니다. 땀 묻었다. 갈매기 있어 갈매기. 물이 맑으니까 다 보이네. 진짜. 우와 신기해라. 핸드폰 조심해야 되겠다. 핸드폰 조심해야 되겠다. 현재 수심 4미터. 대박. 현재 수심 4미터. 현재 수심 4미터. 우와 대박. 수심 5미터. 우와 신기해. 저기 돈도 있다. 너무 좋아. 이거. 잘했어. 이거. 구석을.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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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뭐. 동긍씨. 여기. 동긍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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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야옹아 얼굴도 있었는데 고양이가 있는거면 누가 키웠던 고양이인거 아니야? 서민인데 어떻게 고양이가 있어? 서민인데 80만원이나 주고 산 마가모 뭔가 이게 뭐였더라 미니토마토같이 생겼는데 미니 방울토마토 뭐라그러냐 가위바위라고 합니다 가위바위라 이 앞에 큰 두엉이 한 마리가 날개짓하고 있고요. 이 앞에 보이는 거는 큰 언니, 뚱뚱하잖아요. 저 뒤에는 날씨는 언니, 작은 언니. 저 두엉이는 내가 이름 지어놨어요. 오늘 저녁에, 이게 노을이 져서, 노을이 살짝 져. 예쁘다, 색감이 그래서. 조금 더 어두워지 느낌인데. 새가 어떻게 좋을 게 많을까? 새가 진짜 많다. 이런 게 있어요. 안녕! 손 흔든다. 내 손 받겠지. 여기가 바로 선여탕이에요. 엄청나게 햇빛 찌면 깨끗한데 끝내죠. 키팩이 두 개 있고 달나라 토끼라고 내가 이름 지어놨어요. 달나라 토끼처럼 생겼어요. 그 밑에 지금 바위 하나 짱게 보이죠? 하이 칼라하고 앉아있는데, 저게 바로 KFC 하나버지. 내가 이름 다 지어놨다니까요. 잘 지으셨네요. 잘 지으셨네요. 잘 지으셨네요. 주문하러 다 지진 선물을 hours nonprofit shown stop coffee She2, Tiang, Mojo, Fiong, 너무 맛있어 너무나 좋고 사람도 없고 불빛은요 꽝 물고기도 안보여 물고기도 안보여 그리고 빨리 씻고 물고기도 안보여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작은거에요 그치 웅장에 있던거 얼마나 힘이 있겠어 농사신고에요 제가 농사니까 덥지섭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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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로를 찾아야 한다 매일 제작 작업 소중한 음식 도착 천방탕 너무 심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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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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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어울려 고기와 함께 고기와 함께 완전히 우리가 자유식까지 얼굴이 너무 잘 어울려 왠지 보이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거 같고 우리가 나래한테 하는 운동이야 나래는 나만 해? 고춧가루 가벼 arthritis 아래의 철 전부다 숲이 억어져서 철마다 이거를 근데 저 울렁도는 뱀이 없다면서요 울릉도는 벤도 없고 산 짐승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후도 안 맞고 또 육지수까지 올라가면 또 멀고 하니까 독도가 없어? 울릉도도 없어? 울릉도는 이 자체가 울릉도고 독도는 87km 떨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 건물관이 좀 깨끗하고 쾌적해요 건물관 특유의 그 꿉꿉한 구질도 없습니다. 울릉도 젠개임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독도의 고유 용도로 인정한 것 동시에 자궁이 이 두 섬을 왕래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어? 적혀있구만 독도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가르쳐이도 돼서 기인으로 가르치다 하는 곳은 그가 엄청나게 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린보이는 지금 공간의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삶만 나오게 하나 둘 셋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찍으셨네 첫도 오븐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아 감사해요 여기 제비가 있는데 제비 새끼 대박 어디 갔어? 아까 봤는데 여깄다 나 제비 완전 오랜만에 봐 밥 달라고 막 하네 여기가 제비 완전 아줏한 것 같아 여기 지금 흐른 적 하나 둘이 있는데 여기 셋이다 완전 제비들의 아파트잖아 오오오오 떨어지겠다 그러다 오 난다 난다 아니네 밀당 제비군 인증 사진 나뭇잎 나뭇잎 여깄다 Ka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